Q. 마이크듉스 마이크듉스 비비 촬영 현장입니다 쉽지 않네요 지금 벌써 두 번째 씬을 찍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화이트백에서 또 춤을 추네요. 연습실 같다, 우리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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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형을 좋아해서 겉으로는 지금 티가 안 나죠. 근데 속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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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마이크 덱 뮤비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시작. 아, 그냥. 강아지. 나. 다시. 버튼. 좀. 아 저희 좋아하던가요? 한 번 더 끝내게. 마이크들아보는 춤이 일단 빡세기 때문에 군무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군무도 많습니다. 되게 기대돼요. 춤 뮤비에 마이크 드롭만 아니면 괜찮은데 마이크 드롭인데다가 완전 고무육을 입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내일 또 남아있으니까 멋진 뮤비를 위해서 좀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잘해? 잘해. 이번엔 원샷 아니겠어? 툭 점프해도 더 멋있지? 일어나서 해야 돼.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아. 꼬마. 야 뒤에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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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첫날 뮤직비디오 끝났습니다. 와 대박. 와 진짜 저희가 또 내일 또 남아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는 힘들수록 뮤직비디오가 잘하더라고요. 이번 뮤직비디오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태형아 너 키가 좀 큰데? 태형아? 어? 집에서 이 키가 아닌데? 태형아 오늘 탑승했네. 너보다는 계속, 너는 계속 나를 위로 볼 텐데? 항상 위로 보긴 하는데. 두 번째 촬영 날입니다. 두 번째 날 마이크들아. 아 이거 어떻게 뮤직비디오 나올지 궁금하네. 왜요? 아 또 진드기 나왔다 진드기. 당진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당진으로 넘어가야죠. 당진으로 넘어가야죠. 당진으로 넘어가야죠. 어 뿅! 오케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당진아 당진은 아니다. 오케이. 뿅! 뿅! 정신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될게요. 소리가 생각보다 크네요. 재형 긴장돼? 재형 긴장되는 것 같은데? 재형 긴장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긴장되는 것 같은데? 너 떨려서 춤 못 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형 한번 놀래요. 아니야 내가 볼 땐 네가 먼저 놀래요. 아 진짜 소리 한번 들어봐요. 진짜. 차 들었지. 슈피! 뿅! achieve nation 좋아해ให понял 당싶. 편안하자. 네, 서로가 움직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더 강하게 사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신다! 나 진미 발에 걸렸어. 너무 열심히 뛰는 거 계속. 이 아파. 피야, 피야. 피 났어. 피. 땀. 남이다. 남이다, 진짜. 마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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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왜 날아가서 나한테. 하나의 팀 있어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와, 얘 많이 펼친 것 같은데? 야,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야 될 것 때문에. 나 뭐하는 짓이야? 아, 넘어지는 거야? 너머지는 걸로. 아, 내가 안 넘어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지민이가 나를. 나를. 너만 넘어졌어. 난 넘어졌어. 야, 이런 적은 처음 아니야? 어. 자, 여기가 저희가 이제 폭파 씬을 찍는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멤버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못 치는 거야? 곧 올 거예요, 이제 멤버가. 자, 뮤비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뮤비 기가 막혔죠. 뮤비 끝났어요, 이미. 자, 아미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주실 것 같아요? 아미분들, 와. 스고이. 와우. 스고이. 지금 표현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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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마지막 촬영입니다. 내가 그래요. 무리 좀 봅시다. 와우. 제국 씨. 봅니까 이 멋있는 폴러는. 네. 마치 그대의 모노드림이 생각이 나네요. 폭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갈게요. 마이크 드랍의 대장정이 끝나야 끝이 나갑니다. 3. 2. 1. 뮤직.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유, 잘했다. 와우. 여러분, 많이 있죠? 이츠간의 대장정이었죠? 대장정이었죠? 대장정. 장인공, 장인공. 끝나버렸습니다. 아, 너무 잘 나갈 것 같아요. 진짜요. 그냥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 아미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잘 나오거든요. 베이비가 너무 많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배경들이 다 CG같은 느낌이 나요. 저희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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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